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시간 걸렸어요? 2시간 걸렸어요? 어머나 힘드신데 어떡해. 가뜩이나. 목은 쉬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? 말을 안 하고 있어요. 아 어떡해. 늦으셨죠? 네. 늦으셨죠? 늦으셨죠? 네. 늦어서요. 네. 전달할 것만. 힘내세요. 이거 제가 만들려고 했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냥 샀어요. 같이 나눠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오빠야. 양경양경. 진짜요? 이따 먹어야 되나? 네. 아 이거 뭣도에 있으신가봐요. 뭐예요? 이거. 아 맵네. 아 맵네. 아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이거 놔야지. 네. 가자. 감사합니다. 하하하하. 아. 고마워. 어? 그리고 여기 계시면… 기다리지 마세요. 네네네. 오늘은 오늘… 늦어가지고.. 네. 안 내려 오실 거죠? 네 네. 1부만 하고 2부를 끝나고 녹음을 해야 할거 같아서요. 아 늦어서? 네네. 아 어떡해. 그냥 노래만 틀어요. 녹음하지 마요. 노래만 틀어요. 안녕히 계세요. 방송에서 봬요. 안녕히 계세요.